바이 보고 갈까? 응 오빠야 못 삼았어 이불 치우자 이 과정을 다 내보내려고? 응 얼굴도 나오잖아 얼굴 안 나올 거야 얼굴 혹시 나와도 중간에 퍼 편집 다 할 거야 응 음 그나 pad 일어난 바이 끝 모두들 손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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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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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맡은 임무는 장대우 2학년 개동원이었어. 오늘 부리는 2살이 썼습니다. 한국의 여러분, 우리 청년들의 힘찬 투쟁으로 조국의 명령을 맞이합시다. 공헌 철폐 독재 사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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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조카가 있을까요? 싫어. 같이 가. 뭔 소리인데, 어떻게 해봐. 그럼 나도 안 봐. 왜 이렇게 말하면 도망가라니까? 같이 가. 안 그럼 나고. 왜 여기 있는 거야? 공헌 철폐 독재 사동! 왜 여기 있냐고. 많은 얘기 했어. 내가 왜 여기 있지? 우산이 인동골에서 다가가기 위해선 군대를 가야 했어. 원래 네에다가 상تم이라고 하려고 합니다. 읽어 고른 뒤까지 쭉쭉쭉. 너무 Wort. 아 죄송합니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해야지. 거의 다 찍어 왔는데. 아 시원해. 정말 잘 안ван다니까? 빅chlossenoure. 다 찍어 왔는데. 예. 잘 안가? 11월에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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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죄송합니다 어? 중심으로 가고 싶습니다 통지 써주세요 통지 생각합니다 집 씹고 일어나서 잠깐 다녀보고 통지 서러웠는데 하지만 또! 아니 남자들은 다 빼고 싶어서 난리는데 이거 왜 이러실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무조건 봐야죠 국방에 의무를 다 해야죠 제일 센데로 보내주십시오 어디요? 해병렬야? 사고친이 이런 게 있으면 못 가요 그쪽만은 잘 알겠지만 법이 그래, 법이 다음번에 있습니다 잘할 수 있지만 보내봐 주십시오 제발, 끊이서 가까우시면 아, 사고친은 군대도 못 가? 그럼 10시 이따가 다 군대도 못 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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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내라 자, 잠시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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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끈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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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내라 인생이 파란만 잘 했네 응 싫어해, 저게? 싫어해 남자랑 수령대장 세전을 신뢰 군대났으니까 이 사람은 중계장이야 남상에 자른 사무실을 두고 훈련명들은 무조건 일을 났어 뭐 만져볼래? 진짜 출애입니까? 아니야, 지금 야, 뭐 땡기면 막아 네 정보호대 어떠니? 정보호대 정보호대 계급도 없어 거기 뭐 해병대보다 센니까? 야, 이 새끼야 우리 해병대 100명은 저도 안 맞고 좋습니다 모두 센 놈은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우리의 체력이 중요한데 얘가 될까 모르겠다 이거 어디다 찌워먹으면 만일치킨이야 만일치킨이야 만일치킨 또 속속인다 얘가 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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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축의입니까? 안녕하십니까 야 뭐 땡기지 마라 그 인터넷 하는 데 있잖아 거기 연락처를 남겨드렸어 거기 뭐 해병대보다 셉니까? 야 이 새끼 아저씨 애도 예쁘러서 진짜 잘하는데 그래? 그 저번에 증상 찍어놨지? 응 그거라 매웠다 티내보자 어 끊어줘 어휴 생각없이 어디로 먹었네 넌 여러분은 소화도 좀 쉬운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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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혐오스러운 명상 이럴 이럴 어휴 생각나 좋아해 이거 좋아해 좋아해 감사합니다.